이 단추를 진작으로 내고 학생을 친구하고싶어 혼자 타신거에요? 아 이랭 밑에 있고 한국분이신죠? 어 아니 혼자 타셔가지고 역시 용다네 우리 여자친구 이쁘게 나와야되는데 유튜브에 웃어요 스마일 일부러 더 이쁜 표정짓는거봐 그 옆에 둘은 형제야? 혹시 얼마전에 오지 않았었니? 아니야? 너랑 똑같은 형제 낫는데 아직 야 너 남학생 한번만 더 욕하면 너 진짜 혼나 알았지? 그 옆에 초등학생도 있잖아 입에 아주 그냥 열여덟이 붙었어 그냥 애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니가 오빤데 뭔소리야 이건? 우리 귀여운 이집트 우리 이집트는 몇살? 13살? 어디있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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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페인으로 유학간거이? 빨리 자기자리로와 너 때문에 스페인언니가 너무 커보이잖아 지금 저 맨 끝에 쇼콧 여학생도 혼자 탄거야? 네 어차피 인생은 혼자지 뭐 가족이랑 왔어? 그럼 혼자 갔다구? 다행이다 친구랑 다행이다 야 그래도 친구는 있어서 중학생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돼 그래야 그 언니처럼 옆에 봐봐 저렇게 멋있는 오빠랑 놀이동산 오는거야 우리 스페인은 대학생이네 우리 스페인은 대학생이네 아 지금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거에요? 아 유학생 아 교환학생 한국어 학생 아 귀여워 알았어 아 귀여워 몇살이에요? 어? 아 아 28 아 우리 친구? 아 한국말 잘 알아듣네 아니긴 뭐라냐 아니여러면 외국말이야? 스페인 남자친구 있어요? 거봐 너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들는 척 아 근데 이번에 남자가 없네 여기 커플이가 안되고 커플이가 안되고 커플이가 안되고 너 학생이라 안되고 아버님이라 안되고 너 혼자 타서 안되고 여기도 커플이라 안되고 여기도 커플이라 안되고 뭐라보니 손은 뒀다 야 너 왜 거기 스페인 야 보상 너 왜 스페인언니 괴롭혀 보상 지금 또 유럽언니들 무서운거 모르네 스페인 우리 스페인이 가서 공격하자 출동이다 왼쪽으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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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밀어 그렇지 잘한다 스페인 너무나 날씬한 한국사람들은 다 밀었으면 죽여버려 그렇지 잘한다 스페인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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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어디 스페인언니한테 명함을 내밀고 있어 그냥 대학이 그럼 니가 마음먹으면 지금 맨투캥 혼자 탄 여학생은 지금 압사장할 뻔했어 지금 야 그래도 하긴 고3이면 남자친구가 없겠구나 대학 준비하느냐고 남자친구 있는 여학생 있어? 없어? 그래 대학가서 사귀면 되지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지 근데 중요한건 대학가도 안생겨 왜냐고? 이뻐야 생겨 근데 넷다 생기겠네 이뻐서 자 조금 쉽게요 어차피 탈사람들이 와 우리 여기 깡장 원피스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잘해줘요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 진짜 상남자네요 지금 봐봐요 난방 봐봐요 지금 가슴으로 울고 있어요 진짜 남자네 처음 봤어 가슴으로 우는 남자 뒤에 안 잡아도 돼요 잠깐 쉬어요 좀 겨드랑이도 좀 말리시고 자 빠르게 조금 더 돌아옵니다 강도를 높여서 조금 더 세게 날아라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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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요 이번에 이번엔 이쪽에 커플 날이 머리 무늬만 20대 히히히히히히 뭐야 여자친구 치마였어요? 종각이 치마도 입고 바지 입었다고요? 입었어도 그렇지 여자친구를 치마 입고 빨리 손으로 잡아줘요 손으로 그릇 그릇 오 오 불 꺼줄게 아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지 옆에 종룡이 보고 있는데 친구 땡기지마 날도 더운데 놔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되지 너 때문에 지금 친구 얼굴에서 육수 떨어지 너 때문에 스페인 이번엔 저 오른쪽으로 압사시키고 있잖아 지금 왜 이렇게 밀어 스페인 빨리 이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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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 사람들이 지금 손잡고 타는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자세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제압당하는 건데 지금 여자친구 키가 170 넘죠 몇이에요? 70일? 어우 근데 되게 커 보이네 그 손 끝 같이 잡고 타야 돼요? 아니 지금 남자친구가 팔목이 더 얇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잡아주는 건데 지금 여자친구 딱 타는 게 또 고수네 아 나 기억해 깜짝이지만 저 도대체 원산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여자친구 유튜브에 이쁘게 나와야 될 텐데 계속 웃고 있네 계속 계속 야 너 야 중3 너 왜 아버지 팔뚝을 또 왜 만져봐 아버지 어디서 헬스 하셨나봐요 아버지 팔뚝이 자 아유 아버지 야 니가 만져가지고 지금 아버지 다리 풀려가지고 지금 절로 넘어가셨잖아 빨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뭘 또 사과해 하하하 아우 얘 생각보다 착한애네 이 국제애 아 나 혼자 탄 24살 진짜 아니 오늘 날씨가 계속 소물고물해서 그런가 이리와 못나옵병 어? 그게 여름 야 그래 이집트 그 오른손으로 옆에 깜짝반파라니 딱밤한데 때려줘 그렇지? 잘한다 그 오른손으로 딱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집트 분야 아우 귀여워 그냥 니가 이게 17살 초등이야 알았지? 되게 인형같이 생겼지 응 친하게 지네 알았지? 아까 마스크 벗은거 봤는데 마스크 벗어도 엄청 인형처럼 생겼네 어 우리 이집트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 귀여워 13살이니까 참는다 넌 진짜 14살이었으면 저 영종도까지 날라왔다 진짜 자 두 바퀴만 더 갈게요 남은 바퀴 뭐야 아우 나 저 깜짝반팔 놀래라 저기 죽으려면 딴 데가서 죽어 거기서 귀를 번지점프 하려고 그러죠 깜짝반팔들이야 남은 바퀴는 두 바퀴 그 30대면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만나시는거에요? 근데 사귄지 얼마 됐는지도 몰라요? 아우 나 이 31살 입만 벌리면 뻥이야 어? 입만 벌리면 그냥 야 뭐 서있는 중댕 너도 그 왼손으로 꺼니 죽방 앉아 때려줘 잘 듣고 떨어져야돼 여기 우리 고3중에 내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되면 바닥으로 떨어져라 뿅 이쁜약색 떨어져라 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이거 하얀마탄 내 입버스 반박 불가라 아저씨가 참는다 왜왜 스피인 왜 어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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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만 해야될거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자 고생들 했고요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 비 조금 이거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비가 잠깐만 기다렸다 태워드릴게요 자 수고 더운데 수고들 하셨어요 여기 비오는게 낫네 제발 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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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